얘는 뭔지 맞춰라. 이거 오이인데? 우리 다 맞춰둘게. 오이 아니거든? 이거를 좀 썰어야 되지 않을까? 제가 좀 썰어놓을게요. 삭은 거 아니에요? 이건 저기... 다 빼가지고... 맛보자, 맛보자. 아, 피클? 이거 호박인데? 호박이죠, 이거? 단호박. 단호박 피클. 단호박으로 피클을 해? 피클이 진짜 종류가 많구나.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집의 김치들 아니에요? 그치, 그치, 그치. 이게 이 집의 김치들이야. 이게 요즘 대체. 마늘종? 마늘종 피클? 요즘 이탈리안 데 쓰면 핫한 데는 마늘종을 쓰더라고요. 아, 진짜? 그래서 내가 카피해봤어. 우와! 오늘 집에 다 이게 있다니까, 비법이. 아, 나 좀 먹고 싶은 게 좋았어. 이제 브로콜리랑... 난 저 단호박. 브로콜리, 피클이에요. 피클은 뭘로 넣은 거야? 향만 넣은 거야. 식초하고 설탕하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가끔 일본 된장 같은 거 넣고 하셔도 되고요. 뭐 고추를 넣어서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. 아니, 그러니까 건강에 브로콜리가 좋다는데 사실 그냥 먹기에 저는 사실 부담스러웠거든요. 맛도 밍밍하고. 그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피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? 아니면 달라요? 충격적이지 않아요. 그런데 이제 재료가 다른 거죠, 피클이. 오, 아작아작 씹는구나. 쩝쩝, 쩝쩝, 쩝쩝. 쩝쩝, 쩝쩝. 쩝쩝, 쩝쩝. 아, 난 피클이 이렇게 새콤달콤한 건 기본인데 너무 이렇게 신선하다고 해야 하나? 막 눅눅하지 않고. 원진이가 살아있어? 너무 아삭아삭하고 그 신 맛도 세지도 않고 되게 맛있어요. 그냥 왜 피클을 하나만 먹으면 혓바닥에 엘이잖아요. 피클만 먹으면. 그런데 그런 게 없어. 부담이 없어, 이것만 먹어도. 아니, 진짜 두 사람 많아요. 괜찮다, 괜찮다. 사실 배추가 맛있는데 저는 배추가 너무 예뻐 보여요, 지금. 이 배추를 피클로 만들 수 있어요. 집에서 똑같아요, 재료도 마찬가지로. 그래서 위에 이렇게 청양고추를 크게 넣어서 매콤한 그 맛을 살짝.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? 매워? 이게 동치미하고 저랑 다른 느낌이에요. 아, 다르죠, 다르죠. 피클을, 피클을 만들. 배추를. 배추를 말아서 피클을 만들. 이 피클이라는 얘기는 양식과 곁들인다는 거지? 그렇죠. 그런데 한식하고 먹어도 너무 맛있다. 오, 진짜 맛있게 드신다. 마늘 정도. 이거 담으지 얼마나 됐어요? 3일. 2, 3일이면 바로 이 맛이 되는 거. 아삭아삭이. 저 이거 궁금했어. 이거 이게 제일 잘나간다. 마늘 좀? 마늘 좀. 이게 제일 잘나간대요. 요즘에 제일 그게 핫한 거라서. 마늘 좀 보통 우리식으로 많이 먹는데. 맛있겠다. 마늘 좀. 맛있겠다. 마늘 좀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매콤해서. 향이. 양지하고 아주 잘하네. 세게 올 것 같다가 딱 거기 멈추네. 응. 다 처음 봐. 전 정말 오이 삐클하고. 하나 드셔보세요. 한국에 여러 가지 뭐. 김치 종류가 있다면. 외국 소양식에서는 피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찾으면서. 어? 잠깐만 이거 완전 쌩. 아. 이긴 게 아니구나. 이긴 게 아니고 그대로. 생 호박이야. 이게 조금 며칠 더 가면. 이제 부드럽게. 아 이거 더 예상밖의 맛인데요? 응. 예상밖이죠. 호박인데 사각사각해. 생 단호박인데 단맛이 나? 살짝. 살짝 단호박 맛이 나는데. 색깔이랑 그거 되게 유명하다. 아니요. 이걸 드셔보셔야 돼요. 제가 자랑할 만한 거. 이게 뭐야 이게. 이게 뭐예요? 오이인 줄 알았는데. 뭔지 맞춰봐요. 무슨 팔꿈치가. 가지. 가지 아니에요? 대댕. 개불 아니에요? 개불? 땡. 뭐지? 뭐가 이렇게 부풀었지? 그니까. 밑에는 여기 막 다 썩어가지고 이거 안 돼. 할아버지 드립스 아니고. 대인하지? 오이? 오이 아니에요. 그러면. 생각을 못 하시는구나. 옥수수? 가지? 아니에요. 가지 비슷하죠? 양파. 아니야 땡. 성게? 가지랑 비슷하잖아요. 성게. 알어? 성게? 저렇게 생긴 노란 거 아니에요? 성게야? 성게 알이 노란 거 보니 성게는 빨간 거 아니야? 아니 성게 자체가 까면 빨간 거 같아. 갑자기 까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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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. 아니야. 못 맞추는구나. 이거 못 맞추는구나.